안녕하셨습니까? 중년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50대들의 은퇴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출연자는 은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작스레 회사를 나오게 되면 중산층의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회사원들은 50대에 접어들면 임원으로 승진해 별을 달게 되는 승자그룹과 경쟁에서 밀려 출구를 고민해야 하는 비승자그룹의 윤곽이 대체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임원 승진이 가시권에 들어온 누구는 별을 달게 된다는 기대감에 설레이는 밤을 보내겠지만 안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해야 하는 나머지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임원이든 아니든 회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짐 싸서 나와야 할 일입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니 임원이라는 별을 달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생활을 전쟁터에 비유들 하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생각을 싹 고쳐먹고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가 벌여야 할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막판 출세 경쟁에 밀려서 직장인의 별이라고 하는 임원이 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낙담하고 너무 가라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임원이 된다는 것이 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아닌 이상 경쟁자도 불과 몇 년 후면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좀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볍게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승진하지 못했다는 패배감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나서야 된다는 황망함을 떨쳐대는 과정 속에서 은퇴를 앞둔 50대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자기 부정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야 인생 후반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를 앞둔 50대가 해야 될 자기 부정이자 버려야 할 착각들이 무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착각 그 중에 첫 번째 은퇴 이후에도 현역대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했던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으니 그 배신감과 좌절감은 오죽했겠습니까만은 여전히 회사를 나와도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업무 노하우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다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착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쌓인 인맥의 대부분은 회사와 그 속에서 맡고 있던 직책 때문에 연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인격과 전문성, 업무 노하우 때문에 쌓인 거라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은퇴 이후에 멋진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착각 속에서 인맥과 네트워크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던 자부심 빵빵에 들은 명함도 휴지조각이 되고 현역대의 인맥과 성공 경험도 함께 사라질 공산이 큽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리더십이며 조직 운영 기술이라는 것도 직책이 리더로서의 권위를 받쳐주고 또 조직의 틀 속에나 있을 때나 발휘되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나 규모에 상관없이 더구나 회사가 주는 배경 없이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믿음으로 은퇴 이유를 도모하게 된다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받을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이 착각과 오해를 바탕으로 세운 인생 후반년의 계획은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 이유에는 꽤 오랜 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게 뻔하죠. 그러니까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맥과 네트워크는 회사에 남겨두고 맨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맨땅에 머리받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은퇴를 앞둔 50대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착각 그 중 두 번째 여러 사람과 팀으로 일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회사 경영진과 마찰을 빚게 되고 회사는 결국 주인공을 배신합니다. 주인공은 미련 없이 회사를 나와 초라하고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차립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나 주인공의 회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의감 넘치고 능력 있고 마음 맞는 주인공인 리더와 함께 이제 경쟁사가 된 옛 회사를 잡아먹을 준비를 합니다. 아 멋지죠. 어쩌면 모든 샐러리맨들이 독립을 꿈꿀 때 떠올리는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은퇴를 한 이후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나 선후배가 함께 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믿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떠나는 후배는 더더욱 없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내야 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는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자부심 쩌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나와서 보면 자신은 한낱 큰 기계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회사는 건재하게 잘 돌아가고 세상도 변함없이 건재합니다.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 책에 잡힌 시스템 없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식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또는 제조업을 하더라도 주문부터 수금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하다 보면 그간 회사 생활하며 익혔던 것이 돈 버는 일에서 너무도 작은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죠. 은퇴를 앞둔 50대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착각 그 중 세 번째 대인생 역전극을 노려본다. 야구의 진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인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엔 얼마든지 기회가 널려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죠. 은퇴했다고 해서 기회마저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심에 불타 과욕을 부리면서 역전을 해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임원에 탈락했지만 회사를 나와 사장이 되었으니 사업제를 그럴듯하게 키워서 임원을 했던 친구에게 또 나를 임원으로부터 탈락시킨 회사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역전을 해보려는 그 야망에 불타게 됩니다. 임원된 너보다 사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죠. 쓸데없는 경쟁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퇴직했지만 현실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동료와 경쟁하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쟁은 경쟁을 해야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옛 동료와 경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는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나 직책이라는 간판 없이 온전히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은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껍데기들 다 벗어던지고 홀홀단신으로 진정한 승부를 해야 하는 때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 재밌고 흥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 3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퇴직 이후를 위해서 대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연락할 때마다 급여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보직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누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 1, 2년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은퇴 이후 생활에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이제 은퇴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상 모든 50대들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